이제 되게 보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거 당장 여러분들 이익하고 손실에만 대부분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게 되면 이제 의과대학 정원을 증가시키게 되면 이공계 계열의 자원들 가운데 상당 부분을 아마 서울공대 규모 정도가 빠져나갈 겁니다 우수인재들이 그러면 이제 이공계의 인력수급에 타격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다 쉬쉬하지만 세월을 두고 한국사회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이제 그 경제학계에서도 19 18세기 인물일 겁니다 18세기인가 바스티아 바스티아라는 그런 프랑스의 유명한 농객이자 학자가 쓴 아주 얇은 단행본이 법이란 책이 있죠 바스티아 그 바스티아 법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이런 생각이 좀 깊은 사람들은 우려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좋은 경제학자와 나쁜 경제학자의 차이는 명확합니다 좋은 경제학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를 고려한 정책을 사용합니다 나쁜 경제학자는 눈에 보이는 효과만을 고려합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좋은 경제학자는 좋은 학자일 수도 있지만 좋은 정치가일 수도 있고 좋은 정책가일 수도 있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를 인생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당장 이익이 되고 달콤하고 맛있고 하지만 장기적으로 자기의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소금처럼 섭취량을 줄이고 당장 여러분 달콤하더라도 아이스크림같이 여러분들 슈가가가 많은 설탕이 많은 노출시킹을 줄이지 않습니까 어제 여러분들 보다 우연히 그걸 보다 보니까 라멘의 여러분들 소금이 48% 더구만요 지금은 여러분들 시간이 좀 있으니까 식료품 같은 걸 보게 되면 뒤를 한번 보지 않습니까 봐가지고 포화지방산이 얼만지 그 다음에 이제 소금은 얼마나 들어갔는지 그 다음은 설탕은 얼마나 들었는지 보지 않습니까 한 번 정도 어제 우연히 여러분들 그냥 봉지를 이렇게 한번 보니까 소금이 48% 더구만요 라면 한 봉지에 소금이 48% 들어간 겁니다 제가 본 음식 가운데 가장 소금이 많이 들어간 겁니다 그게 라면 국물 같은 걸 예를 먹는 것은 치명적인 거죠 물론 뭐 그렇게 먹고도 다 사니까 뭐 별 문제 있습니까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자연계 인력 공급에 굉장히 큰 타격을 줄 겁니다 그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건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인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경제학자 현명한 경제학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한국 사회가 참 제가 가끔 이렇게 논평하면서 안타까운 것 가운데 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까지 고려를 해야 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는 대부분 다 당대뿐만 아니고 후손들이 치르는 비용이지 않습니까 그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다 그냥 입을 다무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오늘 이 뉴스도 동아일보가 다룬 겁니다 여기 보시면 서울대 1학년 자연계 1학생 4명 가운데 1명이 휴학한 겁니다 25%가 움직인 겁니다 25%가 그러니까 참 이게 주는 메시지가 분명한 거죠 이공계 고급 인력 확보에 타격을 준 거죠 그냥 간단한 사례입니다 물론 또 다르게 해석하시는 분들은 과장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올해 2학기에 서울대학교에 입학한 1학년 자연계열 학생 4명 가운데 1명이 휴학했다 특히 간호대 수의대 약대 공대 등에서 휴학생이 많았는데 입시업계에서는 정원이 늘어난 의과대학 입시 도전을 위해 휴학한 학생이 상당수일 것으로 보고 있다 1학년 학생 휴학생 수가 813명이 달하는데 입학증은 3520명 가운데 23.1%다 서울대 자연계열 자료인 겁니다 연대나 이런데도 타격이 많을 겁니다 카이스트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자연계열의 경우 1324명 중에 24.8%인 328명이 휴학했고 간호대는 63명에 40명이 휴학 63.5% 수의대는 40명 중 16명이 휴학 40% 휴학률 첨단융합학부의 경우는 218명 중 36명 17%가 2학기 휴학을 택했다 모두 전통적으로 의대 N수를 노리는 학생들이 많은 전공이다 그러니까 참 보면 그냥 넘어가는데 이게 참 공과대학 교수님들이 바로 피부로 느낄 겁니다 내년 정도가 되면 서울대나 이런 데서 아마 수업 같은 걸 해보면 그대로 느끼겠죠 이렇게 한 나라에 늘 그리고 자주 강조하지만 자원배분의 효율성이란 면에서 한국은 항상 교육국가고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나라니까 가능하면 좋은 인재들이 이공계나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배치가 되는 게 중요한데 이번 사태는 상당히 거기에 타격을 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도자뿐만 아니고 저희들은 이제 젊은 날 경제학으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사회현상을 보게 되면 항상 좀 거시적으로 생각하는데 익숙하지 않습니까 의대 문제를 보면 의과대학 문제뿐만 아니고 이공대 문제 산업계 문제 이렇게 보는데 이런 정책이라는 것이 일종의 그런 인센티브 구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배분에 왜곡을 가져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거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